최근 6년 동안 산업재로 장애 등급 판정을 받은 노동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작년까지 산재장애인은 23만 8,700여 명 발생했습니다. 연도별 산재장애인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3만 명 이상씩 늘어나다, 2021년부터 4만 명대를 넘으며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. 특히 팔다리가 절단되거나 척추가 손상된 중증장애인은 2만 9,698명으로 전체의 12.4%로 파악됐습니다.